유한영 의원의 결백 주장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결백하다는 주장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간사직은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한영 의원이 위중교사가 맞다면 본인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미 사퇴를 선언한 간사직 그 사퇴를 번복한다면 유한영 의원의 발언이 무겁지 않다는 가볍다는 걸 국민들한테 확인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방법은 간사직 사퇴하는 게 도움이 된다 그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최순실이 계속해서 우리 회의에 두 번 연휴 불출석해서 온 국민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보니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공황장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공황장애는 나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글장애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번 공황장애에 이어서 오늘은 심신이 회패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황패도 아니고 피패도 아니고 회패입니다 이런 한글장애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쳤다는 것에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창피합니다 위중교사 의혹 관련돼 가지고 지금 여야 공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idan 끝 뱅 뱅 뱅 뱅 뱅